국민의힘의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또 다른 장관 바로 원희룡 국토별통부 장관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서 또다시 이 대표의 저격수를 자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커지고 있는데 이틀 전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한 간담회에서 여기서요 누굴 만났느냐 김규현 대표를 만나요 김규현 대표와 원희룡 장관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내기가 실세? 아니요 이쪽이 실세 무엇보다도 제 옆에 계신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님 계신데 여기가 실세입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여기 오셨는데 그냥 왔겠습니까 그죠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니만큼 고충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실세 대표가 다른 분한테 이분이 실세라고 하셨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냥 농담처럼 들리고요 만약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계양을에 나가서 저기 이재명 대표하고 붙잖아요 그러면 저는 실질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국민의힘의 대장이 돼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게 장수랑 지금 붙는 우리의 장수가 되니까 그런 모습이 그냥 딱 그려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김기현 대표가 보이지 않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저거는 웃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두 사람이 따로 만났대요 그것도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를 따로 차담을 했어요 맞습니다 지난 21일이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명룡 대전을 시사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독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당 지도부가 원희룡 장관의 인천 계양을 험지 출마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장관의 맞대결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김 대표와 원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 주민 간담회를 마치고 20분가량 만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차담은 김 대표 측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김 대표가 원장관의 험지 출마와 관련해서 격려의 말을 건넸다고 하고요 또 원장관은 출마 지역으로 거론되는 인천 계양을이 사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낮은 험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장관의 이런 험지 출마 결정은 앞서 혁신위에서부터 불출마나 험지 출마 제안을 받은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향한 어떤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원희룡 장관은 일각에서는 장관까지 하셨으니까 지금 이 기세라면 그냥 총리를 하세요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 당선 가능성이 적은데 그래도 내가 가겠다 원희룡의 전략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룰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관은 국회의원을 세 번을 지내셨고 그다음에 광역단체장을 했고 대선에도 지금 두 번 이상 출마를 했기 때문에 한 번도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총선에 당을 위해서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의미 있는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의미 있는 승부? 그런 의미 있는 승부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계양을 만한 곳이 없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상대당의 대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계양의라는 지역은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 당선돼 본 바가 없고 또 상대의 체급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당선을 장담할 수 없지만 설사 진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원희룡 장관한테 여러 가지가 남을 수 있고 원희룡 장관이 전격적으로 이런 결단을 한 배경에는 한동훈 장관을 다분히 의식한 측면도 있는 겁니다 잠재적 경쟁 관계잖아요 그렇죠 미디어가 전부 한동훈 장관의 일곱 수 일툭에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원 장관으로서도 뭔가 대책이 좀 필요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결단이 내려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요즘 국민의힘 저희들도 국민의힘 앞으로의 행마라고 할까요 이런 쪽을 많이 전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관심을 지금 모으니까요 원희룡 장관 나 저쪽에 가겠다 한동훈 장관 출마하느냐 마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 얘기는 사그라드는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나한테는 좀 물어보지 마요 난 조용히 그냥 있을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원희룡 장관 가겠다는 곳에 있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원희룡 장관과 맞붙을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비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비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미리 선수를 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의 비병계인 이원욱 의원인데요 이원욱 의원이 원희룡 장관의 인천 개항을 총선 출마서를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원희룡 장관의 개항을 출마가 확정된다 해도 개항을 해서 싸워볼 결심이 서 있는 건가요 묻고 싶습니다 라면서 이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안정적으로 당선되고 싶어 할 겁니다 라고 자신이 sns에 올린 건데요 이 대표가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병립형으로 바꾸고 비례대표 출마를 원할 거라고 도발을 하면서 오히려 험지 출마를 해야 총선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좀 짧게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나한테 자꾸 이렇게 하는 게 많이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례로 간다는 건 비례를 만약에 선택한다는 건 그건 어떤 인상을 줄까요 지금 저 비명계 의원이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약간 약올리는 거잖아요 솔직히 도발한다는 의미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 험지 출마 해라 왜 대표는 험지 출마 안 하냐 뭐 이러는 건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저런 얘기 아예 귀뚱으로도 저는 안 듣는다고 봐요 전혀 신경 안 쓸 거고요 핵심은 뭐냐 비례대표 간다 안 가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대선을 생각하는데 왜 비례대표를 가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결국에는 계양을 지킬 겁니다 나갈 거고요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전혀 끄떡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원희룡 장관하고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만약에 거기서 붙는다면 제가 볼 때는 빅게임 될 거 같아요 그래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는 과연 다른 지역구에 지원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못 나간다고 봐요 일단 거기에 묶여 있어서 네 왜냐 원희룡 장관이 제가 볼 때는 선거의 달인 정도는 될 거 같아요 이 선거의 구도랑 이런 거 잡는 거는 그 어떤 사람보다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안심할 수 없고 제가 그때 당시에 보궐선거 때 지원을 나갔었는데 시장을 다 다녔었어요 그때 시장분들이 저한테 해줬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안 될 거 같아요 근데 자기 생각에 다음번에는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한번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호남분들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도 사실 상대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도 예상 외로 상당히 선전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갔을 때 이게 험지인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도래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만약에 맞붙는다 이재명 대표가 쉽게 이길 것 같지 않다는 전망들도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구도상 그렇죠 일단 빅매치고 도전자 입장이 되는 거고 원희룡 장관은 그리고 이제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 이재명 대표가 서게 되는데 부담스러운 도전자인 것만은 맞아요 그러나 이제 저 계양을 일하는 지역이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던 지역이고 또 송영길 전 대표가 다선을 했던 지역이잖아요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기를 놔두고 다른 데로 간다? 원희룡 장관이 도전한다고 해서? 그럼 이제 정치 그만둬야죠 더 이상 당에서 대선 주자로 리더로 그런 역할을 하기가 어렵고 아까 이원우 의원이 하셨던 말씀은 일종의 도발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은 거고 현실화될 수가 없습니다 현행 제도화에서 불가능하고 설사 병리평으로 돌려도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난 더 이상 이 당의 리더가 아니다 이렇게 천명하는 건데 그럴 리가 만무하고 결국 이렇게 가면 이제 빅매치가 성사가 거의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도전이지만 이겨내야 차기 대권 주자로서 본인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무너진다 피하거나 무너진다 이러면 대권 전망이 멀어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만큼이나 요즘 발언 하나하나가 기자들에게 주목받는 사람 있죠 인요한 혁신위원장인데요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 육면기사 보시겠습니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이렇게 요즘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시기하구먼 여보 동생은요 뉴스 진행자한테 동생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전라도 사투리가 이른바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여의도 사투리를 뒤엎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임요한 위원장 제가 하나만 짧게 더하면 민주당 욕 안 해요 대놓고 여의도 화법 안 쓰는 겁니다 본인을 낮추죠 몇 가지 평가가 되고 있는 얘기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어를 내가 잘 못하는데 영어 좀 배우려고 아이고 그렇게 그 뭐랄까요 문 닫아놓고 할 얘기가 있고 대통령을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면 결단을 내려라 전라도를 조금 더 사랑해 우리 고향을 아휴 제가 낙동강 하류는 6.25 때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자 저는 이 점이 궁금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임요한은 혁신이 그만두고 집으로 그냥 가실 건가 임요한의 다음 구상은 무엇인가 혁신이 끝나고 그 다음 선택은 무엇일까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당에서 뭔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우리에게 쓸모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역할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총선 때 그 역할이 뭔지는 아니 뭐 총선 이전에도요 이전에도 거기까지만 일단 딱 예상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본인도 의지가 있으신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에 비대위가 들어설 가능성도 한편에서는 전망이 되잖아요 저는 강력한 비대위원장 후보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임요한 위원장 말고도 다른 후보들이 여러 분이 있겠지만 그런데다가 총선 출마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총선 출마요? 그럼요 뭐 서대문갑 출마 얘기가 직전 때 나왔었는데 옛날에는 있었습니다만 그거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총선 출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뭐 선대위에서 비중 있는 어떤 역할 저분이 또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민들이 인요한 위원장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점은 활용 가능성이 높은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냥 혁신이 맞추고 본인의 본업으로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입니다 잠깐만요 이건 좀 너무 앞서가는 건데요 대선 후보가 파란 눈에 호남 사투리를 쓰는 국민의힘 후보 이런 그림은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조선일보에서 혁신위원장 대기 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호남에서 보수 정당에 대선 후보를 배출하는 게 꿈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을 지칭하는 거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죠 앞으로의 일은 정치는 생물이니까 어디로 갈지는 모른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